오늘은 크록스 신제품 행사를 갈 거고 지금 너무 늦어서 빨리 나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 들리실 것 같은데 면접 스터디를 갔다 왔어요 영어 면접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신사동에 갔다가 강남 갔다가 분당에도 있었는데 걸음 수가 그렇게 많이 안 걸었기 때문에 5,000 걸음? 6,000 걸음? 그래서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홈트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죠 저 너무 영상 안 울려서 화나실 것 같은데 이건 오늘 입은 스커트예요 어제 산 롱스커트 옆에 찢어서 슬리스커트인데 저 옆에 걸을 둬도 이렇게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알로아 드디어 말을 하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까 차에서는 너무 도로에 버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여기는 엄마가 강아지 쉬해서 혼나고 있어요 저 집에 있을 땐 저희 집에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카누 자주 타 마시네요 오늘 아침엔 크록스 행사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예쁘신 유나여진님이 크록스 행사에 참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서 크록스 신발에 그림을 그리면서 나만의 신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물론 디자인과지만 네 제 그림 정말 창피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신발을 하나씩 주셨는데 먼저 이것도 주셨어요 짠! 돗자리 한강 가서 치맥 하는 용 난 치맥이 너무 좋아 치맥 가실 분 막이래 그리고 신발도 주셨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? 그냥 원래 이거 지비츠 그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미니언즈랑 이거 라인 캐릭터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비츠를 박음으로써 나만의 크록스를 만드는 그리고 페인팅도 할 수 있었고 가서 무슨 다 디자이너만 오셨나봐요 되게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동영화 그리시고 저도 디자인까지만 저는 네 좀 창피했습니다 제 그림 사실 제가 그렇게 크록스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주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힐을 몇 번 신고 갔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크록스 신발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지비츠 더 사서 꾸며봐야겠어요 그 좀 약간 판도라 팔찌에 보석들 계속 쌓아놓는 그런 느낌 보석도 파츠 그거 쌓아놓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행사를 갔다 와서 제가 영어 면접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음.. 영어를 자꾸 안 쓰니까 자꾸 까먹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면접 스터디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? 그리고 이제는 몸무게 재는 걸 아예 안 오리려고 해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코멘트 보시면 그게 되게 예민한 문제 같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얼마큼 먹었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이거를 얼마큼 빼서 다시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약간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치수도 중요해요 저 치수도 매일 재요 근데 저만의 약속인 그 한 개의 몸무게가 있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재는 것도 있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몸무게 재는 걸 노출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고 홈트를 해볼까요? 쨍! 이제 옷을 갈아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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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전활У가 erk 이제 옷으로 갈아입고 biraz 안주 z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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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운동을 다 끝냈습니다. 지금은 새벽 3시이고 너무 하기 싫어서 진짜 너무 오늘 별로 먹은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라면 먹고 치즈케익 조금 먹고 그리고 크록스 행사장 가서 마카롱 2개 먹은 게 다거든요. 그래서 오늘 너무 배가 고파요.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되게 간단하게만 했어요. 강한 걸로 짧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알로하여서 만나요.